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의과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현안과정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최고직에 해당하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드디어 여당에서 노태학만 물러날 것이 아니고 노태학을 보좌하고 있는 9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이 저는 사퇴하라 이렇게 초강경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의 입장은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 명 바꿔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관위 체제가 정상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선거관리위원들 가운데서는 국민의힘 몫인 여당 몫의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한둘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이전하고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겉문이만 그런 여당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관위원이 9명이 저는 사퇴해야 된다. 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에서 결의 상황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단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무총장을 맡은 박찬진이 물러나야 되고 사무차장을 맡은 송봉섭이 물러나야 되고 노태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물러나야 되고 사무총장 위에 여러분들 직제상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원 9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모처럼 국민의힘이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고 다 물러나라 이런 내용이 여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전원 사퇴해야 이렇게 강경책을 쓰니까 이번 주 내에 선관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감사원 직무감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꼬리를 좀 내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6월 5일 날 자녀특혜채용의역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결의를 한 겁니다. 노태학 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 즉각 사퇴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 윤재욱 원내대표는 경찰대 일기조인 그러니까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법이나 이런데 선관이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막는 선관위원도 전원 사퇴해야 된다. 한 사람도 여러분들 오른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집단인 겁니다. 감사원 직무감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 가지고 감방을 가야 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직무감사까지도 여러분들 9명 전원이 노태학과 짝짝꿍이 돼 가지고 못 받겠다. 그러니 다 싸그리 이번에 1 플러스 9의 10명이 모조리 뭐죠 옷을 벗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말씀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자녀 특혜 채용이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옳은 이의 일은 아니고 잘못된 일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치러진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득표 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두 차례 한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두 번의 공직선거가 있었는데 그 공직선거에 다 득표 수 정감 작업 한쪽에서 이런 득표 수를 빼앗고 같은 수만큼을 다른 쪽에 더해 주는 그런 사전 투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국민들에게 마치 진짜 득표 수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한 것이 누가 했습니까 북한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시진핑 지하에 있는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지휘 라인에서 위청은 다 물갈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의 실무진들이 선관이 내에 있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전산담당 부서에 직접 관련됐거나 그다음에 유관된 업무를 맡은 자들이 외부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전산조작을 했겠죠 다 여러분들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작업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감사원이 직무감사 이런 거 지금도 이런 장꼬대 같은 이야기 합니다 독립적인 기관대 기관의 문제인 만큼 감사원 감사수용 불가가 기본적 입장이다 문재인이 여러분들 꼽은 선관위원이겠죠 양심이 그냥 다 죽은 겁니다 오늘 6월 6일이니까 정말 순국 선열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선악 개념도 없고 법 개념도 없는 겁니다 선거를 때리 조작을 해도 수사다운 수사를 한 번 안 받고 선관위원님 하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인 기관대 아니 범죄집단이 무슨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선거범죄 대 채용범죄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여러분들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채용범죄입니다 선거범죄는 일체 여러분들 목소리를 안 냅니다 국민의 힘이 이게 성력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투표를 도덕질한 것이 핵심이지 딸 아들 여러분들 그냥 특별 채용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선거범죄의 여러분들 지휘 라인이나 이런 것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부정했습니까 홍 박사님 우리가 어떻게 범죄집단 입니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광역시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유성구청장 선거입니다 유성구청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제럼 선관위가 했습니까 중국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성구청장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바꿔버린 분석결과를 그냥 간단 맹료하게 정리한 겁니다 국힘당의 진동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도덕질한 겁니다 조작값 10% 그래서 2064표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정용래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총조작한 값은 4128표입니다 득표수 증감 득표수를 이동시킨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동원된 득표수 규모가 4128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관위가 발표한 값자 후보별 득표수가 보면 정용래 75,450표 진동규 72,031표 진동규가 3419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유감스럽게도 조작된 득표수라는 겁니다 값자 득표수 그래서 이런 조작값 10%를 이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들 역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정용래는 선관위 발표처럼 75,450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공짜로 먹어치운 2064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해내게 하니까 이런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정용래 더불당 여러분 후보는 72,846표를 받은 겁니다 국힘당 진동규는 72,031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빼앗긴 표만큼 여러분들 이게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빼앗긴 표를 되찾아주니까 진동규의 진짜 득표수가 74,635표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진동규 국힘당 여러분들 후보가 유성구청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1789표로 승리한 겁니다 1789표로 승리한 후보를 사전투표에 4128표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이게 다 숫자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문제는 선관위가 뭐라고 뭐라고 떠들고 노태학위가 뭐가 송구스럽니 야단 법석을 띠는데 다 여러분들 감방 가야 됩니다 노태학위는 선관위 위원장을 직책을 가지고 2020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명목상의 여러분들 총지휘자였습니다 그 밑에 선관위 위원들 9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선관위 문제 선거범죄가 가장 큰 문제고 그 밑에 코키리 비스켓 같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딸아들을 여러분들 특별 채용한 채용범죄인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힘당은 이 문제는 거론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항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실망스럽게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을 빙빙 꼬거나 과장하거나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국힘당이 선관위가 직무감사에 협조하면 선거범죄는 덮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통속이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썩은 여러분들 그 구역질 나는 그런 온물이 온 세상에 다 넓어져 있는 겁니다 선거범죄를 국힘당이 정도를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테이블 하나에 그냥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짓들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엊그제 끝났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여러분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서초의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이것도 오세훈 씨한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표를 13900표를 빼앗았네요 서울시장 선거에 서초구 선거국에서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약인데 이런 걸 다 여러분들 분석해가 아니까 참 대한민국이 큰일 났구나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고 이렇게 부패하게 됐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의 끝이 어떨지가 걱정이 안 되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인가 다수가 걱정을 해야 될 건데 아무튼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관위원 9명 사퇴야 여러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이 선을 보였고 여러분 그리고 지난 5월 30일 날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 시도지사선거와 시장군수구청장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파헤친 도덕놈들 오근이 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라를 살리시는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책을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권 더 구매하셔서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 세대의 미래를 여러분들 지키는 데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